오늘은 여러분께 여성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어이가 없는 괴담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진지한 한국여자들이라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대중목욕탕에서 유사시온무무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뭔 개소리냐 싶으시겠지만 진짜로 개그하는 게 아니라 한국여자들은 부산 해운대에 사우나로 된 시온무무 시설이 있어 5시간 연락두절된 남친 조지고 싶어 술 먹고 목욕탕에서 잠잤다는데 해운대에 사우나처럼 된 시온무무 없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증거 잡아내서 족지고 싶다는 이 정신나간 한국여성을 보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여성들은 그런 목욕탕 존나게 많고 바닷가에도 골목에도 존나 많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저딴 목욕탕이 실존한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지능이 낮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지능이 낮은 척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녀들은 진지하게 남성들이 목욕탕에 가는 건 시온무무를 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시들 혹시 목욕탕 다녀온 아빠 시온무무 의심해도 되나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아까 엄마랑 통장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5만원씩 목욕탕에 쓴 걸 발견했다. 거의 2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한남들은 목욕탕에서 시온무무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엄마한테는 아직 말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월급 25일 받는데 월급 받고 일주일 이후로 꼭 목욕탕 5만원 찍혀있는 게 존나 의심됨 이라는 이 정신나간 여성의 케이스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월급 받고 목욕탕에서 새신하고 이발하는 걸 보고 그거 한다고 망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의심이면 정신병원을 가야 한다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이 조현병글에 달린 첫 번째 댓글이 바로 5만원 존나 수상해 시온무무 맞는 듯 이라는 댓글입니다. 와 내 전남친 경우랑 똑같네 나도 의심돼서 유흥탐정 돌렸어 라고 말하며 불법 탐정을 고용했다는 여성들 100% 시온무무임 남자들 목욕탕 가는 거 100%임 진짜 라는 식으로 그 어떤 증거 없이 목욕탕 가는 남자는 100%라는 저 여성의 모습 남자들 술 마시고 단체로 사우나 간다고 말하잖아 그거 다 시온무무하러 가는 거임 라고 말하며 남성분들 단체로 사우나 가는 건 사우나에서 그걸 한다고 말하는 여성들 제가 진짜 어디 조현병 환자 커뮤니티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시대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 건설회사에서 일하는데 거기 한남들 퇴근하고 목욕탕 가서 그거 서비스 받는다더라 내가 4년 전에 이직하고 심심해서 오픈 카톡 하는데 거기서 대화하던 남자가 비밀 공유해줬어 남자들 땀 빼러 간다 이게 신호라고 하더라 땀 빼러 가자 그거 말하면 다들 이해하고 목욕탕 가서 한 발 빼러 간다는 말 들었어 라는 레전드 발언을 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여시가 말투로 보아 평소 개비 행실이 느껴지는데 아마 시온무무 맞을 듯 남자들 목욕탕 좋아하면 무조건 그거거든 우리 회사도 한남들 꼭 여러 명에서 사우나 다녀오고 그러던데 와 그게 그거였어 개소름이야 진심 우리 한국 여성들의 레전드 발언들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능지가 낮은 여자들과 우리들이 같은 한 표라는 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시온무무가 아니더라도 못 목욕탕에 5만원씩 쓰고 있냐 그거 돈 모았으면 얼마야 시발 돈 아끼라 그래 공감해 엄마는 통장 정리시키고 본인은 5만원씩 매달 쓰고 있네 라는 식으로 돈 벌어오는 남성이 5만원 세신하는 것도 아깝다고 말하는 여성들도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이렇게나 조현병에 많이 걸려있다는 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남성들 사우나 가는 것도 이제는 저런 의심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오늘 저는 여성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싱글벙글 져지는 괴담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세신비 5만원 지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 여자들과 여러분은 같은 한 표입니다 오늘의 상상들이 다가오가 많고 있습니다 이제는 ㅋㅋㅋ 혹시 그거는 정말 가지말로 이 상태의 하硬ーム Indians